오늘은 지난주 2사의 60장 1절 3절 본문 그대로 빛을 발하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캐나다에 케이프 브레톤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이 섬에는 아주 큰 탄광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섬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물자를 수송하고 또 운송하는 데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 케이프 브레톤 섬에 사는 사람들은 그 탄광 안에서 탄을 캐면 그 탄을 운반하는데 그 섬에 있는 말들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탄광 안에 그 탄을 운반하는 이 말들은 한 번 탄광 안에 들어가면 죽어서야 밖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탄광 안에 들어가면 어둡죠 그리고 그 어둠 가운데 있다 보니까 점점 어둠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말들은 사람보다 시각이 더 예민해서 그 익숙해진 어둠 속에 있다가 갑자기 밝은 곳으로 나와버리면 실명을 하고 만대요 그래서 한 번 어둠 속에 들어간 말들은 죽을 때까지 그 어둠 가운데 있다가 죽어서야 나올 수 있다 그럽니다 어둠에 익숙해져 버리면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둠에 익숙해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그 익숙한 어둠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으니 하나님의 권능의 손 붙잡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점점 이 어둠이 익숙해져 가는 이 상황에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손 붙잡고 그 권능의 손 붙잡고 일어서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로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기억날 리가 없죠 일주일 지났으니까 예수님이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뭐라 그랬어요? 달리다 쿰 바로 이 쿰이 일어나라라는 원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쿰 일어나라 이 쿰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진 성경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구백에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애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재단을 쌓으라 말씀했어요 이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여기에 쿰이라는 일어나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야구비 애서를 피해서 어디로 도망을 쳤습니까? 외삼촌 라반이 집에 도망을 쳤죠 그곳에 가서 삽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야구비 제법 많은 가족도 거느리게 되고 식솔도 거느리게 되고 그리고 제법 많은 가축도 야구비 얻게 돼요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많은 가족 그리고 또 하인들 식솔들 그리고 어마어마한 양과 소를 이끌고 야구비 고향을 향해 떠났습니다 한참 오는데 세겜이라는 곳에 잠깐 정착을 해요 그런데 세겜에 딱 가보니까 세겜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야구비 외삼촌 집을 떠나서 지금 고향으로 갈 때 야구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고향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딱 기다리는 애서가 있잖아요 그 고향으로 가는 길이 그렇게 좋은 길은 아니었을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세겜이라는 곳에 딱 들리니까 세겜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세겜은 약간 고산 지역이지만 그러나 양쪽에 산맥이 있고 그 산맥 사이에 움푹 들어간 협곡가 같은 지역이에요 여기는 물이 풍부합니다 물이 풍부하다 보니까 목초지가 쫙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세겜에는 지금도 아주 맛있는 과일들이 풍성하게 나와요 딱 세겜에 가니까 야 여기 너무 좋아 아 여기 정말 살기 좋은 곳이네 물도 있지 가축을 먹일 목초지도 있지 그리고 맛있는 과일들도 있지 그래서 야구비 이 세겜에 돈을 주고 땅을 사요 땅을 샀다는 건 뭡니까? 고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살겠다는 거예요? 고향으로 가느니 그냥 여기서 살겠다 거기 살고 싶은 거예요 그곳에서 땅을 사고 그곳에서 살려고 하는 그때에 아주 비참한 일,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바로 자신의 딸 디나가 그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요 참 비참한 꼴을 당했습니다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야구비의 아들들 가운데 시무원과 레위라고 하는 아들이 누가 내 동생을 건드렸어? 가만히 두지 않겠어? 이들을 내가 어떻게 참아? 그리고 시무원과 레위가 일어나서 세겜의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남자들을 싹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남자들의 아내들을 몸종으로 다 데리고 오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약탈을 해버렸습니다 아마 시무원과 레위는 이 정도 보복은 해야지 우리의 마음이 풀려 그리고 그런 일을 저질렀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겜의 땅을 다 차지해버릴 거야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야구비 뭐라 그러냐면 야 이놈들아 너희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몰살당하게 생겼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세겜 땅에는 세겜족속만 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세겜족속과 혈연관계에 있는 또 다른 족속들이 주변에 살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가난족속과 분이수족속이에요 그래서 야구비 그럽니다 너희가 지금 세겜족속을 다 죽여버렸으니까 이들과 혈연관계에 있는 가난족속, 분이수족속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 그들은 아마 우리를 몰살시켜버릴 거다 이 위기상황,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였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이 야구비에게 하신 말씀이 창세기 35장 1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야구비에게 쿰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했을까요? 베델이 어떤 곳이냐 야구비 형 애서의 장작권을 빼앗고 애서가 무서워서 엄마가 시키는 대로 외삼촌의 집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혼자 한밤중에 도망쳐 나왔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데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지쳤습니다 그때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하나님이 야구비에게 이런 약속을 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야구비는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서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왁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어디냐? 바로 베델예요 바로 이 베델에서 야구비는 처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야구비는 고백하고 서원을 했어요 베델은 어떤 자리냐? 감격의 자리였어요 믿음의 자리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의 자리였어요 지금 하나님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빠진 야구비에게 일어나, 훔! 베델로 가라 하나님의 감격의 자리로 나아가라 네가 잃어버렸던 감격의 자리, 네가 잃어버렸던 신앙의 자리, 잃어버렸던 믿음의 자리, 잃어버렸던 은혜의 자리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첫사랑의 감격의 자리로 일어나 올라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자리, 내가 고백하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자리, 그 감격이 넘쳤던 자리를 우리는 잃어버렸던 거예요 이제 다시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그 감격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빛을 발하라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은요 이어서 봐야 돼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거예요 일어나지 않으면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주저앉아 있으면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 속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으면 어떻게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어둠 속에서 일어날 때에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빛이라는 단어, 제가 또 원어를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오로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 힌트를 드렸습니다 모르죠 그래도 오르라고 말씀드렸어요 빛은 오르다 그런데 이 빛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제일 먼저 어디에 등장할까요? 어디요? 그렇죠 창세기 1장, 천지창조에 빛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하죠 우리 성도들 창세기 1장 1절은 다 알죠 한번 해볼까요?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혼돈, 공허, 흑암 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단어가 지금 또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뭐한다? 운행하신다 라고 나와요 이 운행이라는 단어가 시브리어로 무라헤테트입니다 무라헤테트 이런 건 좀 적어나요 무라헤테트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진 단어냐 어미새가 새끼를 낳았어요 둥지 안에 새끼가 딱 있습니다 그런데 어미새가 날라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입을 쫙쫙 벌리고 쨍쨍쨍쨍거리는 이 새끼새를 바라보면서 어미새가 둥지 밖에서 날개짓을 막 하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무라헤테트예요 아이고 내 새끼 잘 있나? 내 새끼 어디 아픈데 없나? 배고픈가? 그 애정어린 눈으로 관심 있는 눈으로 날개짓을 하면서 그 자기 새끼를 쳐다보는 거 이게 무라헤테트예요 또 지금 새끼가 둥지 안에 있는데 다른 이 맹동류가 자기 새끼를 해치려고 날아옵니다 그때 어미새는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까? 아니죠 어미새는 새끼를 지키기 위해 날개짓을 팍팍 하면서 그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그 둥지 밖에서 맹동류와 막 맞서 싸워요 바로 이게 무라헤테트예요 무라헤테트는 어떤 뜻이냐 지킨다, 보호한다 그리고 애정어린 눈으로 관심 있게 바라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공허와 허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혼돈과 공허와 허감을 그냥 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혼돈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공허와 허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애정과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뭐가 등장을 하냐 3절에 가니까 빛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느니 빛이 있게 되며 이 빛으로부터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혼돈 가운데 공허와 허감 가운데 있을 때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깊은 어둠의 시간들을 보내야 했어요 혼돈과 공허와 허감의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이 민족을 버리셨는가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그 혼돈 가운데서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 흑암과 어둠 가운데서 나는 너를 지키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무라헤테트가 함께하고 있음을 알고 믿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는 혼돈 가운데 있고 공허와 허감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애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다면 이제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손 붙잡고 일어서라 그때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빛이 무엇입니까?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시작돼요 바로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메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할 때 그때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스스로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주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 주님의 빛을 영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할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지만 어둠 속에 파묻혀지는 존재가 아니라 절망 속에 있지만 절망 속에 죽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니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자가 되고 절망 가운데 소망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고 그 생명의 빛을 영접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그마한 중소기업을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회사는 아주 작게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자꾸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점점점점 그 기업도 커지고 그리고 또 거래하는 거래처도 점점 늘어나고 또 물질의 축복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참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사람을 믿어요 아주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하루는 찾아와서 나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에 놓였는데 다음 주면 해결돼 그러니 보증 좀 써달라고 빚 보증 좀 써달라고 너밖에 없어 너하고 나는 친구잖아 그래서 하도 친한 친구가 빚 보증 써달라니까 그리고 다음 주면 해결된다니까 철석같이 믿고 빚 보증을 썼어요 그런데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 빚 보증 쓴 게 해결되지 않아요 지금까지 운영해왔던 기업체 또 집, 자동차 모든 게 그냥 하루아침에 다 압류되고 맙니다 꽤 괜찮은 집에 살았는데 어쩔 수 없이 사글세를 얻어 허름한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사람들은 수근수근 됩니다 저 사람 이제 끝났어 저 사람 이제 일어날 수 없어 같은 교회에 있던 교인들조차도 저 집사님 그렇게 사람 좋아하더니 사람한테 당하고 이제는 끝났네 그런 비아냥들이 들려와요 절망감에 빠질 만하죠 그런데 이 집사님과 그 안에 되는 집사님은 새벽마다 교회 나가 엎드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절망 가운데 있는데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 붙잡고 이 어둠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이 이어서 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하나님 사람들은 저보고 끝났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저보고 죽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있으니 내가 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드러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집 주세요 하나님 차 주세요 하나님 차 주세요 가 아니에요 이 절망과 어둠 속에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절망과 어둠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허름한 집에 한 한평짜리 공간에다가 가게를 열었어요 사람들이 저런 가게 누가 물건 사러 가겠어 그러는데 그 가게에다가 또 뭘 갖다가 파냐면 인형을 갖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가게도 허름한데 거기에 어울리지 않게 인형을 갖다가 판다고? 그런데요 시간이 차츰차츰 지나는데 아니 이 허름한 가게의 인형 가게가 아주 대박을 터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인형을 사러 갑니다 그 인형이 뭐냐면 퀼트에서 배추머리 인형을 만든 적이 있어요 지금도 보면 배추머리 인형 팔아요 배추머리 인형을 만드는 재료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때 그걸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잘 됐냐면 그 배추머리 인형의 총판권을 이 허름한 가게에다가 줍니다 보란듯이 일어났어요 기도했더니 가게가 잘 됐다 기도했더니 돈 많이 벌었다 기도했더니 잃어버렸던 거 다 얻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집사님의 간증은요 내가 하나님께 어둠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빛을 바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빛을 바라는 자가 되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 여전히 어둠이 짙게 내려앉았고 흑암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로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로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잃어버렸던 첫사랑의 감격을 되찾고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손 붙잡고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로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먼저 비치고 그 생명의 빛을 발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로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상otros 스트레칭 병원 병원 눈빛 ובע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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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